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것은 무엇이냐 에반을 처음 저도 에반을 한번 들어왔는데 에반 코어강화가 그렇게 힘들다면서 아 여기 있구나 하나 둘 셋 여섯개 필요해? 그렇군요 음 거의 천만대네 와 보공도 되게 높다 박무도 다 되겠고 6천인데도 와 유니온 키우면 난리나겠는데? 박무하고 그럼 사실상 95포면은 오버박무네 유니온 키우고 갖다 박으면은 박무를 뺄 수 있겠네 음 그렇겠네 그지? 음 그렇겠네 그지? 그럴거 같고 또 가야겠죠 나였다면 나였다 나는 템셋을 바꿔야돼 더 세지고 싶어 아 예 맞습니다 이거 제꺼 아니에요 제 아이디 아니고 아니 아니 템퍼가 왜이렇게 많이 섞여있어 15% 마력 7 에디 1.5 15성 뭐라든지 11성이지? 원하는 세트는 4 5 6 7 8 보장 9 세트를 가겠다 일단 일단 템을 한번 둘러봅시다 음 15% EPL 1.5 마리아 9에 뭔가 더 올랐겠지? 어 그걸 98% 에디가 없는게 좀 아쉽게나네 그렇고 마리아 21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에디 한줄 해보는 것보다 다른거 하는게 낫지 어 인터는 2 올랐고 마력은 3 4 올랐네요 15% 마력 3 5에 60 아 수업 좋다 어 내 바이퍼 벨트가 6에 64 였던거 같은데 6에 60 비슷한거 같은데 50 몇이었나 내께? 어 수업 좋네요 작은 마력 7 올랐고 인트 1에 럭사 올랐네 좋네 좋네 어 그렇고 124 최대추업이죠 최대추업에 아무것도 안붙어 아쉽지만 최대추업 흠흠 마력 한줄 4에 51 어 무난한 자그란거 같고 마력 7 올랐는거 같네요 파편작이고 966 6에 48 어 깔끔하게 다 돼있고 에디 1.5 에디가 전체적으로 좀 아쉽긴하다 응축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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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5층이 또 에디하고 왜케좋아 15퍼에 마력 13 근데 다 아쉽긴하다 그치 뭔가 다 악마작했네 15 내구 하 ㅎㅎ 헹에흐흐흐흐흐흐흑 일단 이거는 바로 빼나 60은 아닌거 같애 아무리 그래도 다 이해할수 있는데 잘 이건 아닌것 같다 이 아이디가 다 아쉽다 윗잠에 비해 60은 좀 아닌거 같애 윗잠하고 다 해놓은 것에 비해서 다 하나씩 아쉽게 되어있어 이것도 에디 한 줄밖에 안되고 뭔가 다 아쉽게 되어있어 이거 제 아이디 아니에요 15% 하트도 좀 아쉽.. 이게 하트가 참 문제가 많아 이 작.. 되어있는 걸 사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 75%의 마력사 다 한 줄이네 어.. 두 줄인데 크리슬샵 마력육에 인트 0에 록사 소소 소소 어 소소 야.. 작이 뭔가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너는 추옵이 왜 이거 이렇게 되어있어 아 일단 이.. 나는 이건 정말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아 솔직히 말해서 나 무기도 별로 마음에 안들고 보조도 마음에 안들고 이거는.. 아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빼놓자고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거하고 그런 거 빼놓자고 하면은 어 나랑 똑같은 자켓인데 글쎄요 수공은 나도 얼마나 해서 얼마나 나올진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나 개인적인 소관으로 보면 굿세트를 유지하고 싶은 거 같으니까는 다 유니크 띄워놨으니까는 쓰고 자 생각을 해보죠 자 생각을 해보죠 돈도 너무 많이 투자해놨고 음.. 크게 올라가고 싶다 나야?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지금.. 다 높아도.. 델퍼를 빼야..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올라갈 수 밖에 없고 보조도.. 솔직히 말해서 박무 없어도 되는데 박무 너무 많이 박아놓은 거 같고 이렇게 90%잖아 나중에 유니크 키우면 다 올라갈텐데 너무 오버박무지 않나 싶다 그리고 데미지라가지고 이것도 바꿔야될 것 같고 전장도.. 헉.. 에디는 또 언제 돌리고 그러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17성 달고 대강 해도 에디 두 줄만 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추움만 바꿔도 훨씬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바꿔 쓸 것 같고 이거는.. 뭐.. 별.. 하든가 해야지 뭐 없구 이 정도.. 일단은.. 이 정도 할 수 있을까? 쓸잡이 굳이.. 해놓을 필요 있나 또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이게.. 나도 CB퍼 쓰는 거 되게 이해하거든요 이것도.. 진짜 쉽지가 않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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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때문에 박무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네 치운거 빼면 몇이야? 93? 그래도 높은데? 그래도 박무 빼도 될 것 같아요 유니.. 잘 봐 여기서 유니온 똑같이 40% 들어가잖아요 33% 들어가니까 비슷하게 되겠죠 박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.. 내 생각으로는 그래도.. 무슨 치운거 없나요? 어.. 이런거 치운거 껴도 올라가니까 어..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제 아이디 아닙니다 맞아 15%가 진짜 안 또 나도 해봐서 알아 흠흠 나도 그래도 레전더리 18% 이거 되게 많이 끼고 있거든 결론은 아.. 크게 움직인다면은 우리 쌍래님 하나 들고 와야 되겠고 이거는 아.. 엠브리온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솔직히 리스크 너무 클 것 같고 보조는 이제 다시 바꾸되니까 보조는 좀 바꿔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덴포가 좋은게 아니니까 선영할땐 상관없지만은 그럴 것 같고요 그래도 상의는 좀 바꿔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추업 좋은거야 에이핑만 두개 두조절로 해놔도 이것보단 좋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고 에디는 뭐 어쩔 수 없지 움직이는거 아니면은 숄더도 움직일거 아니면은 이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 어.. 귀걸이도 좀 한번 움직여야되지 않을까 싶긴하네 12% 추업 좋은거에 추업 좋은거 이것도 에디 두조 아 근데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자극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너무 아깝긴하네 아 이거 제 아이디 아닙니다 제 아이디 아니에요 일단은 무기를 움직여야될 것 같아요 다른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나마 이거는 추업하고 하면은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나마 그렇고 이건 아마 보보데미라서 좀 그렇죠 어.. 무슨 느낌인지 데미지 느낌 아시니까 그랬을 것 같고 쌍레 느낌으로 이것도 데미지 들려져있고 박무 빼고 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여야될 것 같아 이거 세개만 해도 많이 올라가겠구만 에이반 사냥 어떻게 하죠? 에이반 사냥 어떻게 합니까? 흐흐흐흫 어 물량 내가 먹어줘야되나? 에이반 나 사냥하는거 알았는데 키세팅을 모르겠네 이거는 미는거고 트.. 이거 까는거 뭐였죠? 용 어딨습니까 용? 저건 돌아가구 가까운 데 해놨을 것 같은데 에이스 에이스구 에이스구 그니까 이번엔 어떻습니까? 이것도 한번 두고 가야지 난 그런거 같애 어어 본인 의견하고 좀 맞았나요? 아 정확해 아 오케이 나이스 그 이번에도 아주 잘 클리어해놨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해 안해 이 정도까지 온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정확히 짚봤다는 점 굿 잘했어